한조 다음 조정빈 정성환 한조입니다 토너마틱입니다 여기서 이긴 사람이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준비가 되었으니 4강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4강전 고등부 카운트 시작합니다 3, 2, 1, 1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성 1강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1강도 8강 여기 있어캐ى 고객님 한 조정 자체가 와 역시 흐릴낸 시작 자코볼 영어 위대 참여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트위트 정말مل을 얻었으니 와 참여도 그렇게 시킨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때문에 안배전의 부들이기에도 그래서 제이기 이런데로 부탁해 이런데로 신나게 감당합니다 잠시만 짜증나요 짜증나요 웃어야 되고 그 동안에 아멘 너무 여기 있어요 너무 멋있어 우리 같이 다 드레아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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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나의 경 그럼 JDC의 혜택이 레이버 기라기 루프티콘 연장반적에서 그래도 그런가 루프티콘 기술화됩니다 다 드레아하라고 우리 어떤 쟤는 한 중기였을때 이렇게 뭐 다 같이 JDC에도 얼마나 준비가 됐으면 혜택시를 아프랑도 이 프로디씨에도 와 와 야 저걸 애써 봐도 자 승부하셨습니다 자 승부하셨습니다 이야 네 승부하셨죠 승부하셨죠 태용